이 김치의 김치의 질투 안녕하세요 아티엄 정상 main 카리게어에서 올스타가 열린 새긴 댄 일렉인 공연 MMP 파티한 핑터의 선수가 됐습니다 기대가 어떠세요? 네 아직 얼떨떨하고요 이렇게 좀 재밌었던 거 같아 네 어제 홈페이스 어떻게 있었는지 높은 날이에요 네 넘어갈 줄 몰랐고요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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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오늘 오우스러웠어 2차 1차.. 아.. 사실 오늘 서산까지도 두 장도 있었고 한데 오늘 서산에 들어가면 아무튼 질기는 다리고 우선하게 좀 웅인대를 찾는데 사실 별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다행히 계시면서 많은 팬분들도 함께 오셨습니다. 한 명 뵈는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. 이렇게 어여쁘신 여성은 그냥 아빠시잖아. 한 명 뵈는지 몰랐습니다. 한 명 뵈는지 몰랐습니다. 한 명 뵈는지 몰랐습니다. 한 명 뵈는지 몰랐습니다.